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유스그룹과 이엠이 함께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욱이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가고 나서 그 역량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을 갔는데 거기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열 명 중 아홉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진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예수님께 궁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이 걸려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되고 문둥병이 나아도 제사장이 문둥병이 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내가 낳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몸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이 나아도 제사장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 몸이 고침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 아홉 사람과 한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제사장으로 달려갔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봐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감사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 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예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사마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까요 감사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명이 은혜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인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원망불평을 많이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잠자기 전에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큰 사람은 감사할 것만 찾고 작은 사람은 원망할 것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는 감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바구니 두 개를 갖고 기도 바구니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고 하나는 감사의 기도 바구니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바구니는 통 비었고 한쪽 바구니는 가득 찼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철철 넘쳤는데 감사하는 바구니는 그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도 감사의 기도보다 간구 기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스카틀란드의 에든버로의 위테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하기 전에 꼭 그 주간에 감사할 조건을 얘기하고 감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샌디 같은 큰 풍랑이 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오늘 아침은 목사님이 감사하지 못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휘태 목사님은 그날도 감사기도 합니다 그 감사는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의 노래입니다 종은 쳐야 종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띵크하고 감사를 땡큐해야 합니다 요즘 어렵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럴 때 더 필요한 말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자유롭고 감사하면 앞이 보이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예수님을 감동한 것은 감사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느냐 말했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맛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1st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says whether you eat or drink or do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Today is a Thanksgiving Sunday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시작된 감사입니다 Thanksgiving Sunday started with the pilgrims came over to America 1620년 미국에 건너왔는데 그 사람들이 102명 중에 44명이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추수한 곡식으로 나눠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공유율이 된 것은 링컨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모든 보고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미국인이 자손되도록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추수감사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추수감사절 발표 마지막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늘께 아래라 빌리포스 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10명도 10명이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여행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감사는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에코가 되어서 나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예수그룹 EM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EM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한 사람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